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.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, 세번역 성경으로 다섯 번 연속 읽어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 연습합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신명기 28장 7절 개역 개정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.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. 신명기 28장 7절 세번역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불뿌리 도망칠 것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